지난 2월 1일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했으며 화재는 4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 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화재 발생 약 40분이 지난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등 197명과 장비 61대가 투입됐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내부작업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부는 이번 화재로 2개 업체 건물 3개 동이 불에 탔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